이게 지금 24시간 정도 흘렸는데 아... 이렇게 기름을 뿌려줬어. 여기가 너무 뜨거워져요. 여기가 엄청 뜨거워져요. 20시간, 21시간 돌려면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안되나봐. 한 10시간씩 기름이 스며들어갔거든요. 이 모더가 안좋은거야. 얼마나 바보같아. 이 모더가 안좋은걸 쓰니까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잖아. 기름이 들어가니까 조용해지지.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뜨거우니까는 기름이 말라버리지. 여기 여기도 뜨거워. 여기는 미적이 좀 약한데 여기는 엄청 뜨거워. 이 기름이 요 기름을 썼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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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이렇게 넣고 쓰다가 그냥 매번 매번 기름이 기름이 들어가니까 괜찮아지잖아. 기름이 말라버리니까 뜨거워가지고 이거 갖다가 지금 하루 반 정도 썼거든. 하루 반 정도 쓴 다음에 기름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이거 갖다가 한 10시간씩 그냥 이렇게 해서 쓸까 이렇게 해서 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쓸까 이렇게 해서 쓰다가 근데 이게 이게 있어야 똑바로 날아가잖아. 바람이. 그치? 이거 이 모더가 안좋은거야. 모더가 안좋은거야. 덕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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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던거야. 전에 사람들이 덕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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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까삐까삐까삐까 쓰던거였어. 뭐 여기 맞춰서 다 다듬는데 그 때 그 때 그덕? 열었다가 여기 뒤에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열었다가 요거 맞춰가지고 다듬는데니깐 어... 소리가 이제 안내나가 이제 말이 안되지 말이 안되는게 이거 왔다가 뭐 기름을 기름을... 이틀에 한번씩 뿌려주는건 말이 안되지 그지?